뒤쪽으로 패스 연결 오 역시 좋아요 크로스도 올려줬습니다 반대편 자 박스 안에서 컷볼인데요 넘어졌는데 벌려 넘어졌습니다 찍었어요 자 페널티킥이 선언 됐습니다 자 일단은 오랜만에 라인업이 올라왔거든요 자 안은산 슈팅 가운데로 꽂아 넣었습니다 안은산의 선취골 이제 스코어는 1대0이 됩니다 자 본인이 얻은 페널티킥을 본인이 정말 전방 아니 가운데는 정말 자신감이 없으면 못 때리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자신있게 힘있게 밀어넣습니다 자 완벽하게 가운데를 갈랐고요 자신감 있는 안은산 선수의 슈팅이었습니다 이제 경주 한수원의 숙제는 이제 스텝 1은 해결이 됐어요 경주 한수원이 항상 선제골을 넣는 데는 어려움은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없었거든요 네 선제골 이후의 실점을 허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앞선 두 경기에서 선제골을 기록하고 곧바로 동적골을 얻어맞는 어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킥을 통해서 충분히 시간을 보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일단은 올리지 않고 네 충분히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선택한 경주 한수원이에요 어 지금 빠져나옵니다 박스 안쪽에 올려줬어요 어 어 어 어 어 추가 골을 기록합니다 정태쿤 자 이제 경기의 쐐기를 박아버렸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선택한 경주 한수원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오히려 앞서서 양주시민이 보여줬던 것처럼 시간을 보내는 척하다가 빈틈이 보이니까 손경환 선수가 그냥 빠르게 돌파 이후에 정태쿤 선수 머리 보고 올려주면 저런 거 쉽거든요 자 이거는 이거거든요 굉장히 허를 찔렀습니다 송경환 선수가 이런 재치가 있는 선수인데 앞서서 제가 송경환 선수가 좋은 선수라서 이 선수가 더 살아나면은 득점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씀 계속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송경환 선수 발끝에서 좋은 패스가 올라오니까 전방 쪽에는 높이 있는 자원들 정태쿤 선수 머리에서 바로 득점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자 감사합니다